김해시가 청년 창업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성 중인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임차인을 모집합니다. 김해시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인근 시유지 2,400제곱미터 규모의 양액재배, 복화환경제어시설 등 스마트 농장시설이 갖춰진 유리온실을 조성 중입니다. 유리온실은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올해 12월 말 준공해 내년 1월부터 가동 가능합니다. 김해시의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면 빌릴 수 있는 만큼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해 김해시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